차를 오늘 아침에 팔았고 렌트카를 빌리러 렌트카샵에 가보려고 합니다. 손 다치셨다면서요. 차를 주차했고 제네바 공항 도착장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. 차를 오늘 아침에 팔았고 렌트카를 빌리러 렌트카샵에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. 오밤. 오, 신나가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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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차를 금방 찾았네요 먼저 차에 이상이 없는지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